에이, 개새끼! 저리가! 아이씨! 네, 뜨거운 여름을 녹여버리는 남자, 불꽃남자! 쯔리쯔리쯔리박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BM 8시고요. 원래 어제 오려고 했는데, 어제 속초에 밤에 비가 내릴 것 같아갖고 오늘 오게 되었는데요. 하루 늦게 올리게 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아가미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겄습니다. 자, 그럼 한번 놀아보도록 하겄습니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속초 장사항인데요. 원래 계획은 동명항에 제 단골 포인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일로 쫓겨서 왔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어떻게 될지 오늘 잘 모르겠어요. 아이, 장사항으로 괜히 왔네. 그냥 동명항에서 할걸. 지금 내양 쪽으로 던져놨는데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뭐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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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아이, 지랭이만 핥아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이거까지만 해보고 외향 쪽으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외향 쪽도 나가리데스인데요. 어떡하지? 다시 동명항으로 갈까요?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오, 하늘에서 돈 터진다. 돈 터져. 오, 대박. 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귀찮지만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낙은 통편집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해가 떠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1시고요. 장사항에서 동명항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 거기나 여기나 여기나 거기나 거기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아이씨, 브랭. 어메, 날이 더워갖고 전부 돌아가셨나. 입질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환장하겄네. 아무래도 장어는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청호동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겨갖고 새벽에 정갱이를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청호동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고기 많이 나온다 그래도 다리가 후달달달거려갖고 못 가겄어요. 암튼 해뜨기 전까지 원투낚시를 해보다가 해뜨기 시작하면 바로 체비를 받고갖고 정갱이 낚시를 해보도록 가겄습니다. 오, 살짝살짝 입질. 아닌가? 어, 입질 있었는데? 아닌가? 오, 입질이죠? 아닌가? 파도 때문인가? 아이씨, 뭐야? 어, 제발. 제발. 한 마리만. 해장어도 좋다.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입질입질. 오, 입질입질입질입질입질입질입질. 아닌가? 또 파도인가? 아이씨, 뭐야. 아이씨. 인나? 있나? 없나? 아이씨.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지렁이가 계속 없어지는 거 보니까 뭐가 뜯어먹기는 뜯어먹는데 바늘을 물지를 못하네요. 아이씨, 뭐지? 어, 해 뜬다. 아이씨, 뭐하나 물어라. 이 그지같은 놈들 어 살짝살짝 입질입질 제발 물어라 물어라 확실하게 물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안 무네 안한다 안해 뭐 달려있나? 왜이렇게 무거워 어 뭐있나? 어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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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개뿔 자 과감하게 원투 낚시의 미련을 버리고 정갱이 고등어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어디로 날라간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 한번 낚아 봅시다 어 쇼파이트 쇼파이트 아 아깝네 어이 개새끼들 어이 개새끼들 어이 징그럽게 많네 어이 대박 아 아 아 그나저나 왜 안 부는거야 삼치 대갈박 위에 떨어져라 고기가 안 들어왔나 왜 입질이 전혀 없지 아 첫 캐스팅에 쇼파이트 있었는데 아 아 정갱이고 고등어구 나발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서 죽을것 ustedes 일단 사람이 살고看 어허허허허허허허허 crosا 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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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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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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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링 다시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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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하나만 물자 아 너무하네 아무래도 고기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물 수가 없는데 아 아 했으니까 또 엄청 더워지는데요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졸리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아요 딱 스무 번만 더 던져보고 접도록 하겄습니다 에이 개새끼 저리가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갖고 테트라에 못 서있겠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갖고 원투 낚시나 할랍니다 에 뭐라도 잡히겠죠 아 힘들어 아 잠자리 새끼가 내 낚싯대 다 갉아먹네 와 어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아 대박이에요 대박 어 입질 좋았는데 제발 마지막이야 마지막 제발 으쌰 있나 제발 있나 없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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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아이 제발 한 마리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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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갔어 입질 좋았는데 씨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단공간 집에서 물구나무 서서 반성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나 오늘 여기 왜 온거니 안녕